여기 분위기 대박이에요 인사를 먼저 들을까요? 우리 둘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마무 자 아까 한 명씩 소개하시죠 한 명씩 카카 와이프 소리 좀 올렸어요 저희 국수인데 저희 국수입니다 자 평택 록 페스티벌에 최대의 사고가 납니다 왜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작은 거에요? 그쵸? 마이크 소리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한영상입니다 회수께서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보컬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휘입니다 휘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의 리더위스트 보컬을 맡고 있는 그녀노 콜라 콜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반짝반짝 공연입니다 마마무 마마무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린 여러분들 오셨는데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쪽에 계시는구나 반갑습니다 마마무가 무슨 뜻입니까 마마무가 마마무가 마마무라는 뜻은 이제 애기 옹알인데 애기들이 이제 마마무 이렇게 옹알이를 하잖아요 그런 옹알이에요 마마무 옹알이 네 저희 경기방송에 지금 담당 피디가 배영진 피디라고 아주 이 음악계에서 유명한 피디인데 그분이 데뷔일에 처음으로 사진을 찍어달라는 그룹입니다 아 정말요?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현재로라는게 너무 싫어 대단한거에요 너무 싫어 네 자 마마무 한 곡 더 처음에 듣겠습니다 어디로 해드릴까요? 저희가 이제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두 번째 타이틀곡이었던 피아노맨이라는 곡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신나게 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는 좋겠습니다 네 마마무의 무대 계속됩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마이크를 바꾸는 중입니다 네 마이크를 안녕하세요 여기 평택 락페스티벌 처음 오세요? 네 평택 락페스티벌은 처음이에요 평택에 와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? 여기 또 이렇게 잔디밭이잖아요 네 되게 소풍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소풍 온 것 같죠 네 공기도 너무 맑고 네 특히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분위기 한번 불살라 라하게 불을 질러주세요 네 네 가볼까요? 네 네놈 펜 ôt 네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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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놈